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캐스트에서 학생들이 이런 캐스트를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목은 행동의응이란 무엇인가.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누구는 귀코를 다했고 누구는 이제라도 귀코할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Q&A 선생님이 답변 달다 보면 그런 추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추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새 그렇잖아. 또 전년도 수능이 꽤 체감단도가 높았고 실제로 결과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워낙에 만점자가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데 확실한 건 체감단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많이들 그렇잖아. 수학을 그냥 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고 그냥 많이 풀면 돼. 그냥 많이 풀면 돼. 라는 또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그걸 한 번은 잡아주는, 잡아는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수학 문제를 당연히 많이 풀면 좋죠. 많이 풀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걸 무분별하게 많이 푸는 거. 아니 시간을 왜 쓸데없이, 쓸데없는 이 아까운 수험생활을 너 수험생활을 10개년 계획 세운 건 아니겠죠? 물론 초등학생이라면 괜찮아. 그런데 그런 거 아니잖아. 수험생활을 장기로 오랫동안 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어떤 효율을 이뤄내려면 그렇잖아. 공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평가안이 만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평가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답이잖아. 아니 우리가 TV보다가 TV가 고장나면 아니 제조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새는 매뉴얼 안 보고 AS에 전화를 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한테 AS 받아야 되는 거잖아.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오랫동안 20년 동안 고3 생활을 지냈으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기축코드는 물론 수험생들의 필톡서는 맞겠죠. 필톡서는 맞고 누구나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 이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행동력 때문일 것 같아. 행동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뭐 그냥 행동해야 되는 영역일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중요한 건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뭐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선생님이 가장 중시 여겼던 것 같아. 처음으로 중시 여겼고 이 매뉴얼대로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오랫동안 선생님이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선생님이 마치 창시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건 오해야. 오해야. 행동이란 말은 평관이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왔어. 여러분 평가 홈페이지는 들어가 봤니? 들어가 본 거예요. 자주 들어가 보고 그 안에서 안내되어 있는 거면 좀 읽어보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 안 해서. 승진이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면을 한번 따왔어. 홈페이지로 가시면 2023학년도 대비 학습 안내서가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지? 맨날 2022학년도 거만 있다가 드디어 평가하니 이랬다. 그렇지? 이랬어. 그래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행동력이라는 게 정확히 언급이 돼 있어요. 언급이 돼 있고 행동력 말고도 내용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평가 요소야. 우리는 수학 문제를 얘 때문에 만들어 내용 영역 평가하고 행동 영역 평가하려고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런 행동력이 뭔데? 그랬더니 뭐 그래. 네 가지 구분되는데 그 네 가지는 각각은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좀 읽어보라고. 읽어보셔야 돼. 추론 능력은 나열하기, 세워보기, 관찰 등을 통해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 나열을 안 해? 나열을 왜 안 해? 그치? 중요한 얘기야. 관찰, 세워보기,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유출을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해 참인 성질을 이끌어내거나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 주어진 정의를 위하고 참인 성질을 이끌어내는 능력 발례를 들어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판단하는 능력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거잖아. 4점짜리 줄줄 중에서도 보통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어려워하는 거거든. 그치?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구체화가 돼 있어. 어떻게? 이렇게 감옥별로 대표 예시를 넣어주고 우리 이런 문제를 내가 왜 만들었게? 평가원이 안내한다고. 제발 읽어줘. 제발 읽어줘. 평가원 홈페이지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 선생님한테 저작권이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평가원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시면 돼. 그래서 읽어보시면 너무 중요했던 문제잖아. 이런 문제가 학습방법이 좀 이렇고요. 그래서 난 평가 요소가 이렇고요. 그래서 문항풀이래서는 주요 개념이나 원리가 이런 거라서 니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잘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읽어줘. 좀 읽어줘. 선생님만 자꾸 읽으니까 선생님만 자꾸 달라지잖아. 그치? 난 항상 바른 태도로 수학문제를 대하거든요. 적어도 수능 수학에 있어서 만큼은.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데 왜 자꾸 매뉴얼을 피해가려고 들어.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많이 풀면 된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많이 풀면 좋은데 이런 걸 알고서 많이 푸는 게 좋은 거야. 알고서 많이 푸는 게 좋은 거예요. 그치? 이거는 이제 안내서에 있는 거고요. 선생님 하나 화면을 더 따왔어. 이건 또 어디야? 이거는 교육부에서 만든 문서예요. 교육부에서 매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나면 그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좀 읽어봐야지.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제발 숙지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이런 걸 숙지를 안 해. 승진이가 쓴 게 아닌데. 그치? 평권에서 문제를 만들 때 얘를 중시여긴다고요. 이런 원칙하의 문제를 만든다고. 알고서 홍보해야지.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게 나와 있어. 선생님이 가장 쉬운 단어를 따온 거야. 지수로 구해서. 우리가 배울 때 야 이런 게 학습 요소야. 야 이런 게 새로운 용어니까 이런 용어가 뭔지는 익혀야 돼. 내용 영역이야. 얘가 내용 영역이야. 근데 그거 할 때 어떻게 방법하고 유의하래. 주의해야 되는 거야. 행동해야 되는 거야. 알고서.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는 봐라. 여기 봐. 지수아 로그의 성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수아 로그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뭐래니?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데. 명시되어 있잖아. 왜 명시가 돼 있는데 요새 수능은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래? 아니야. 너의 오해라고. 평가 문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어?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을. 그치? 알고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 선생님 이제 기코도 완강했겠다. 드디어 이제 기본 개념 강의 다 완강했잖아. 개코부터 실코 기코 다 완강됐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또 빠르게 사코를 또 그치? 이제 그 수학 1이 또 완강될 거야. 그러니까 특히나 사정코드부터는 선생님도 나름 뭐니? 나도 사설이야. 그치? 너도 사설이지. 그치? 선생님도 사설이에요. 사설일 뿐인데 그래도 선생님은 사설이지만 사코는 행동력에 입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행동력적으로 접근할 때 문제가 잘 풀린다고. 그냥 디딥다 많이 풀어서 수학 능력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기반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잘 푸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비록 사설이고 자작이긴 하지만 평가원 기출처럼 그런 행동력을 연습할 수 있는 엔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분명히 그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선생님이 지키는데 근데 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되게 쉽나? 잘 풀리나? 또 그렇지는 않아. 마냥 우습게 볼 건 아니야. 왜? 분명히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어렵거든. 그런 거야. 그런 연습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 연습하고 많이들 지금 물어. 왜? 아니 기출 코드가 필독인데 내가 아직도 깜빡하고 못했네. 이런 애들이 Q&A 많더라고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물리적으로 선생님이 수강 계획표 다 올려놨잖아. 그렇지? Q&A 맨 상단에 수강 계획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선생님이 강의를 모든 분수를 다 기록해서 데이별로 야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할만해. 해물만하다고. 개코는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2주일이면 돼. 2주만 해도 개코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면 나는 선생님 기초 개념도 부족하대.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하셔야죠. 아니 왜 기초를 닦는데 한 달 거리고 두 달 거리고 세 달 거리고 왜 기초를 닦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더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험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기초 강의는 15일이면 좋게요. 15일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그런 거지.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을 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실코나 기코는 충분히 지금 늦지 않았고 병행할 수 있어요.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닦아나갈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물론 개인 취향마다 난 좀 잘해. 그러면 기코가 우선일 것 같고 선생님 저는요. 실코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배울 게 많은데 아직도. 그러면 하시면 되죠. 병행하시면 돼. 계획표대로 움직이면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런 걸 할 때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그치? 이런 상황들을 알고서 가는 거야. 공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수능 끝나고 나면 눈에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했지? 헛대도다 헛대도다. 이럴 수 있다고. 적어도 적어도 지금 이 퀘스트를 듣는 니들은 그러지 마.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니 몰라서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는데도 안 하는 건 그거는 죄잖아. 그건 잘못한 거잖아. 이제 알면 실행에 옮기셔야죠. 그치?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수능 수학에 있어서 만큼은 행동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곧 이벤트도 할게. 기초콜도 완강했으니까 이제 아주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할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마특강 선생님이 2탄 드디어 다음 주에 오픈됩니다. 오픈되고 이미 강의는 이미 반절은 벌써 찍었고요. 그래서 아마 또 테마특강 또 그래 2탄 오픈되면 또 캐스트로 찾아올게.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치?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되게 부끄럼적인데도 얘기할 수 있어. 당당하게 부끄럽긴 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선생님이 기코, 실코에서 강조했던 거에 앞발을 내딛는 행동이거든. 미래를 위한 일이라서 아마 좀 흥분될 거야. 흥분될 거야. 그래서 꼭 강의 열리면 또 강의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강의가 길지 않아서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제시가 확실해질 거예요. 그쵸? 꼭 그제 당함수의 그래프의 모든 것 당함수는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프 관련돼서 최근 트렌드에 나왔던 그래프를 모두 다 넣어놨으니까 강의 꼭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은 운을 띄었잖아. 이런 게 평가하니 다 매뉴얼도 안 내는데 왜 안 읽니? 이런 얘기고 곧 선생님 기출 코드를 정말 올바르게 올바르게 필기하고 올바르게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기출 코드는 어떻게 필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 그냥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건데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캐스트를 찍을게요. 올바른 기출을 풀려면 기출 코드를 올바르게 듣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거고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요역을 필기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를 적을까? 네가 푼 프리와 선생님 프리를 어떻게 비교할까? 이런 걸 상세하게 한번 캐스트를 찍을게요. 찍을게. 고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캐스트를 만나요. 바이바이